안녕하세요 코드스텔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 메리스 사태 때 확실하고 빠른 소독이 가능한 소독기 개발을 목표로 5년의 개발의 끝에 이번에 플라크린 소독기를 출시하였습니다. 좋은 플라즈마 방식의 소독기로 확실하면서 빠른 소독을 가능한 메디컬 전용 소독기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몇몇 소방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원 내에 납품이 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